교수님,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네, 사건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소개해드린 제품이 뭘까요? 힌트! 천비고, 정록수 네, 정록원의 천비고와 정록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비고 정록수를 만드는 곳이 주식회사 정주 그런데 녹용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대단하시고요. 대표님 아버지께서 녹용에 몰두하셔서 좋은 녹용 구한다고 아마 동생들을 뉴질랜드에 이민까지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천비고 만들 때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OEM 맡은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조용히 부르셨대요. 사장님을? 박 사장님, 아니 물건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이러다 망해요. 이거 가격 어떻게 책정하려고 그래?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제대로 된 제품, 첫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 승부 걸을 겁니다. 제가 꽤 먹었죠, 이제? 네, 진짜. 제가 꽤 먹었습니다. 이거 먹을 때 아직 효과 없다, 아직 효과 없다. 그런데 사실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바람에. 계속 주셔서. 이제 지금 중간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로도가 확실히 틀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 이게 녹화하다면 피로가 확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만 먹고. 계속 먹고 갑시다. 이거 까놓은 거 먹어도 되죠? 이거 먹고 갑시다. 짠! 음, 이거 정말 진해. 이건 진짜 먹어보면 정말 진하다는 거는 아마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빠도 드시는데 진짜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진하다고. 확실히 피로도가 덜해진 거 그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더 먹으면. 이 효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핑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주문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주문 방법은요. 예. 전화 080 288 8808. 아니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정록원 등록하시고 일대일 채팅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건 의뢰 시청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정록원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매하실 때마다 전화해서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인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정록원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고 전화하셔서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한 번만 얘기하시면. 그 순간 바로 VIP 등급을 받으셔서 재구매할 때마다 할인 받을 수 있고 일일이 사건 의뢰 구독자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재구매율이 높아져서 생기는 해프닝 같은데요. 꼭 VIP 등급 받으셔서 재구매할 때 할인 받으십시오. 한국의 살인사건 63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의성 뺑소니 보험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의성이라는 지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가 실명 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불려요. 의성 남편 청부살인사건 이렇게도 불리고 뺑소니 사건으로도 불리고 이러는 사건인데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은 실제로 2003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가 발견된 때는 2016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3년이 지났죠. 13년 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미궁에 빠져 있었다고 미궁이 아니라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정료가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정료. 왜 그러냐면 뺑소니잖아요. 뺑소니 사건 이제 특가법이잖아요. 특가법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일어났으면 2013년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공소시효가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명이 살인사건으로 바뀌면 시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범인들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건이었죠. 네. 정말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것이 재수사하게 된 계기였는지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은 2003년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이요? 네. 경북 의성군에서 50대인 김 씨가 차에 치여서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그 발견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8시 정도였습니다. 오전 8시경에. 발견된 게요. 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다인면마을 진입로 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경북 의성 다인면 모 마을 입구 진입로 부근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남편이 50대예요. 그분이 사망한 채로 그런데 가보니까 차에 치인 것은 명백히 보였어요. 네. 차에 치여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원래 사망한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같은 거를 경찰이 1번으로 봐요. 네. 그건 아시죠? 네. 왜냐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가. 멈추면 멈춘 시간이 범행 시간이. 그렇죠. 우리 드라마나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딱 나오는 게 시계가 멈췄습니다. 사망 시개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충격으로 차에 딱 추돌돼서 사망 단계에 들어간 시간대가 손목시계로 보면 공한시경이에요. 공한시 20분에 멈췄어요. 그러면 그게 사망 추정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마 부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을 겁니다. 시간도 아마 비슷하게 맞아서 1시 20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 김 씨의 주머니에서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거기 먹다 남은 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미스테리였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거기 구조 좀 설명드리면요. 오르막이 쭉 이렇게 진입로는 오르막이 쭉 이렇게 지속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람이 내리막 근처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차는 내리막에 있는 사람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는데 여기 사람이 있는 걸 어두운 밤이라 새벽 1시니까 모르고 땅 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을 하면서 사건을 특가법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으로 단정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거죠. 그리고 급정거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스키드마크. 스키드마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쫙 누가 브레이크를 갚으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이 미처 늦게 발견하고 치고 도망을 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뺑소니로 본 거고요. 그렇다면 뺑소니는 수사를 아마 어떻게 하냐면 스키드마크의 차량 파편들 같은 경우라든지 주변에 cctv가 있는지라고 보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수사를 하는데 여기는 시골이에요. 네. 한적한 시골이라서요. cctv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파편도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차 같으면 깨져요. 사람 추돌하면. 네. 그런데 트럭 같은 경우는 범퍼가 튼튼하다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럭 정도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가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는데 영양가 없는 목격자였죠. 그렇죠. 네. 뭔가 하얀 차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걸 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격의 어떤 어떻게 우리가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시 하는 게 뭡니까 교수님. 저희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네.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 10년 지나도록 안 돼서 2013년에 종결되는 사건인데 그 cctv가 거기만 없는 게 아니라요. 네. 아마 시골마을이어서 그랬던가 봐요. 마을의 어귀 아까 그 마을 어귀 진이민호 거기하고 이어지는 큰 도로도 거기에서부터 한 7키로 정도까지 cctv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그리고 맞아요. 또 여러분 아까 1시 20분에 멈췄는데 우리가 발견된 시간이 8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람이 거의 이동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진 동네고 cctv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술을 마신 건 감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술 마신 술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했을 때 cctv가 없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술 마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볼 때 의성 쪽에 있는 술집은 다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회 같은 게 있으니까 횟집에서 다 그렇죠. 그 주머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거죠.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비닐에 쌓여있는 회 몇 조각. 그 회 몇 조각.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의성 쪽에 있는 횟집은 다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참 곤란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렇죠. 이걸 회 몇 조각을 웬만큼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일도 없잖아요. 사실 일반인 같은 건. 사실 그리고 술집에서도 사실 회 몇 조각 그거 담아. 그걸 싸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왜 쌌을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 들어온 회 조각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해 사망하신 가족들한테도 그 시간에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연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연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더니 아내분께서 남편이 워낙 술을 좀 좋아했다. 맞아요. 취한 날은 그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마을 어귀. 네.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들어오곤 했기 때문에.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서는 걸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길을. 보통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그대로의 그 동선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택시 같은 걸 탄다고 그러면 사실은 집 앞에까지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특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술을 한 잔 마시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꼭 내리나 봐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르막길인데를 노래 흥흥거리면서 아마 걸어오는 모양이죠. 그런 습관이 우리 남편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술을 마시고 마을 진입로 마을 어귀에서 내려서 걸어들어오다가 미처 보지 못한 트럭 같은 거에 치어서 사망했고. 그 사망하게 한 트럭은 그대로 도주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뺑소니 사건이다. 그러면서 수사를 했지만 cctv도 없어 목격자도 없어 본 사람도 없어 하다못해 술 어느 집에서 먹는 것도 못 찾았어. 그러다 보니까 2013년이 넘도록 이 사건을 해결 못해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완료돼가지고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타건 그리고 나서요. 발생한 12년이죠.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죠. 2015년 11월에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제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인들하고 술을 먹는 술자리에서 좀 취기가 좀 있었나 봐요. 올라왔나 봐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범죄를 해가지고 내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다. 그 이러이러한 범죄가 이제 뺑소니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탄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지인이. 이분도 대단해요. 술김에 헛소리하는 거라고 듣고 그냥 툭 털어두고만 일 거를. 이분이 그거를 듣고 보험사기? 보험사기 같으면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마침 그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원 중에. 그러니까 더 관심 가진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자기 지인한테 금융보험공사.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보험공사네요. 그 직원인 또 지인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금융보험공사 직원은요. 또 금감원으로. 금감원으로 했고요. 금감원은 또 경북경찰청의 장기미재사건팀에 또 다시 줬어요.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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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 마시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한 게 그 말 들은 지 5년도 넘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냥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남겨져는 있었는데. 머릿속에. 있었는데. 저놈이 그런 얘기했는데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5년 동안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저는 그 금감원 직원분을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도 그거 들은 적이 있어. 라는 얘기를 또 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줌에 보험사 뺑소니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래 이거 얘기해보면 좀 단서라도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는 했을 것 같아서. 저는 더 신기한 건 5년 동안 이분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융보험공사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15년 전에 의성에서 났던 뺑소니는 교통사고는 가족들이 보험금 노리고 한 거야. 나 그런 말 들었어. 이거를 얘기해준 게 2015년 11월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을. 그럼 교수님 단서가 의성, 교통사고, 가족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경북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에다 통보를 해줬어요. 제가 지금 답답했을 거예요. 경북청도. 이건 뭐. 저희가 사실 첩보가 날라오는데 이게 믿을만한 첩보인지에 대한 일단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 누구한테 들었다 하잖아요. 들었고 자기도 5년 만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까 얘기한 거. 의성, 가족보험금, 뺑소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발생 시기를 중심. 그러니까 15년 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라간 거죠. 2015년에 들은 얘기인데 5년 뒤에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은 2010년도에 들었나 봐요. 2010년도에 들었는데 15년 전이면 2005년이나 4년이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뺑소니 찾기를 전부 다 찾은 거예요. 실제로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교통사고 다 뒤졌을 거예요. 교통사고 다 뒤졌을 거예요. 그때 뺑소니라고 했으면 간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건 안 나기 때문에 금방 찾는데 맞아요. 교통사고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찾으려면 수백 건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출연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이 사망을 했긴 했대요. 사실 그 수사관들 우리가 의성경찰서 하면 사실 아는 사람들 다 건너 건너서 알기 때문에 이런 사건 얘기하면 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수사관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찾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찾다 보니까 경북 의성에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뺑소니 사건을 취급한 형사를 찾으면 일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았더니 이미 사망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건 기록은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뺑소니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1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은 폐기돼요. 검찰청에서 10년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의성 뺑소니 사건이라는 걸 인지하고 담당 형사는 죽었고 검찰청으로 달려간 거예요. 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그 서류가 폐기하려고 분류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아마 우리 형사들이 조금 늦게 갔으면 바로 폐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이거 사건 의뢰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늘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에요 하늘. 네. 확실히 하늘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 직전에 서류를 찾았으니까 그 당시에 수사 전 과정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제 사건. 그래서 재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설 중에 하나가 이거 잘하면 뺑소니로 위장한 살인사건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뺑소니 위장한 살인사건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쉽죠. 저희가 결과물을 얘기하니까 쉽지만. 그렇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도 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진척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건 하나 유사한 시점에 있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증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척이 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말은 빨리 하고 가야지. 경북청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 형사는 강병구 팀장. 그다음에 최명호 경위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뺑소니 의성 뺑소니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은행 거래 점표 같은 것도 따지죠. 몸 사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쭉 하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박 씨예요. 그 당시에 수사 착수했던 65세. 아내 박 씨. 그다음에 여동생이 52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아내 박 씨. 사건과 관련된 아내 박 씨가 사고 직후에 여동생의 차명 계좌로. 차명 계좌로 1년간에 걸쳐서 50만 원 100만 원씩 해갖고 쪼개서 엄청 많이 입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 박 씨가 여동생에게 계속 돈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돈을. 쪼개서 입금해요. 입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매 간에 거래를 하면서 차명 계좌를 쓸 일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주면서 1년 동안 계속 5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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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을 한 게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경찰에서. 그런데 사실 그거를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도 처음에는 보험금을 노렸다고 의심을 했대요. 그런데 약간 불충분했던 것들이 우리가 사망 직전에 그런 김 씨가 사망 직전에 그 보험금 들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험금을 가입한 게 사망사고 3년 전인데 하나는 불입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는 월 1만 원대 또 하나는 월 6만 원대. 그러니까 두 개를 수익자는 박씨 아내 박씨로 해가지고 남편 보험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한 개는 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 하나는 6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험금 타봐야 한 5천만 원 남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합쳐봐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액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 생각보다. 그거는 5억 몇 천이 나왔죠. 5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만 원대 6만 원대 대부분. 두 개 합쳐봐야 원래는 원칙대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5억이 넘어 10배가 그게 공휴일 날 공휴일 날 밤에 이렇게 일어나면 보험금을 더 주는 보험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단 디데이도 공휴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진들이 뭔가 확 뚫고 가기에는 솔직히 많이는 받았지만 애매했던 거예요. 네 사망 직전에도 아니고 5천 원만 원 때문에 사망 3년 전에 이미 3년 전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보험이고 들을 수 있는 보험을 드러났고요. 그렇죠. 두 번째 아내 그러면 박 씨가 의심스러울 텐데 아내 박 씨는 사망 뺑소니 사건 전에 다른 데 있었어요. 친척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동네에서 남편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서 살고 있고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재혼도 안 했어요. 재혼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점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동생 여동생은 봤는데 여동생은 운전을 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자매는 뭔데 의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있어도 확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50씩 100씩 쪼개서 차명 계좌로 한 거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 입금된 돈을 동생이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것까지도 의심스러워요. 그 과정에서 여동생의 내연남이라고 그럴까요. 그 최 모 씨라는 57살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명의로 또 거액의 현금이 여동생한테서 인출되는 거 나와요. 그러면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 박 씨에서 동생한테 혼나고. 쪼개서 가고 사명 계좌로. 또 동생의 돈이 또 내연남한테 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정황증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혼도 안 하지. 보험금이라고 해봐요. 이미 3년 전에 들어놓고 그것도 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다 해봐야 아주 5천만 원대 채 못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 아내가 특히 또 자기 남편을 그럴 리 없다고 생각되니까 애매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수사는 의심은 갔지만 수사는 특별하게 정황증거에 연합다 보니까 6개월 넘어가면서 진척이 없었어요. 이게 참 이제 경찰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이거 제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완전히 뜬구름 잡고 우리말로 뻥꾸라 잡은 거거든요. 뻥꾸라. 아 이거 제보 이거 뻥꾸라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뭔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확증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승부수를 띄우나요? 네. 띄웁니다. 네. 동생 여동생 같은 경우는 자매 중에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직업이 무속연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병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진에서 이거 놓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한 번 시도는 한 번 하자. 그 아이디어가 아까 내가 볼기에는 최명호 경위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뺑소니 사건 관련돼서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호출을 해버렸어요. 경찰서로. 갑자기 지방경찰청으로 부른 거요. 마치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럼 전 너무 겁나요. 들으니까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어? 했겠죠. 그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뭐 마구 물어봤죠. 마구 물어봤어요. 그 뺑소니 관련돼서. 그때 형부가 이렇게 됐고. 당신 그것도 막 물어봤겠지. 언니가 자꾸 쪼개서 돈을 당신한테 보냈는데. 당신 그 받은 돈을 남자한테 계속 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거 좀 합리적으로 설명 좀 해봐. 뭐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거는 경찰도 그냥 밑져야 번전으로 한 겁니다. 뭐를 놀랬냐면 이건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동생은 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동생이 운전해서 들이받았을 일은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범행이라면 여동생이 누군가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경찰이 물론 최 모 씨라고 내연남을 의심은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 추궁을 하면 분명히 이 여동생이 공범이 있다면 공범한테 연락을 할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동생 박 씨하고 이 최 씨는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헤어진 사이였어요. 이미. 그런데 느닷없이 이 최 씨한테 전화를 걸면 이 사람이 공범의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바짝 쪼고 달고다가 내보내니까 예상했던 대로 딱 보니까 역시 공범한테 연락을 나가자마자 했어요. 네. 그럼 다음엔 누구를 볼까요? 그 사람이 최 씨예요. 적중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 씨하고는 이미 헤어진 사이였는데 원래 남녀가 같이 만나다 헤어지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락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그 헤어진 남녀한테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 경찰이 여기서 아마 팔딱팔딱 뛰었을지도 몰라요. 맞네. 우리 생각이 맞네. 역시 맞네. 적중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찰서 나오자마자 최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수사진들은 그럼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이제 최 씨를 불러야죠. 최 씨 불러야죠. 최 씨가 이제 이게 분명히 운전했을 거로 추정을 한 거예요. 면허 조회를 먼저 하거든요. 최 씨는 면허가 있어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요. 여동생 박 씨는 직접 가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동생과는 달리 최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범행을 한 그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실제 실행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자백을 할 수 어떻게 보면 여동생보다는 최 씨가 자백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최 씨 불러가지고 운전면허 있는 거 확인했죠. 바짝 조인 거예요. 어떻게 조였냐면 봐라. 그러니까 아내 박 씨가 여동생 박 씨한테 무속인한테 돈을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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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했다. 그 입금한 돈을 또 네가 받았다느냐. 이거는 몇 번에 모아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억 단위를. 그러니까 너는 이거 운전면허 있고 너 분명히 이 뺑송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러고 조진 거죠. 그런데 이 최 모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가 온팡 다 쓰게 생겼잖아. 그렇죠. 살인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참 여기서 비굴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트럭을 모른 게 아니다. 네. 내가 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치였어? 그랬더니 내 중학교 동창 이모 씨라고 56세목은 내 중학교 동창 이 씨가 가서 트럭으로 친 거다. 그래서 나 범행에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치어서 죽인 사람은 나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벌 적게 받겠다는 뜻이지. 그렇죠. 어차피 밝혀진 것 같은데 난 실행한 것도 아니고 특히 더 끼인 거는 나는 그 전에 박 씨, 이 여동생 박 씨한테 나는 게임을 당해서 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가 이제 그 여동생의 부탁을 받고 내가 실행하려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 중학교 동창 이모를 내가 섭외를 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걔한테 시켜서 걔가 치여서 죽였으니까 처벌을 받아도 그 죽인 놈이 크게 처벌받고 나는 적게 받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나쁜 놈이죠. 그럼 교수님 이제 다 밝혀졌네요. 다 밝혀졌어요. 최 씨와 이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 씨의 내연녀였던 여동생이 있고요. 그럼 여동생의 언니가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건 또 이 씨를 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행한 놈을 이 씨 데려다가 추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주머니에 있던 생선의 몇 점. 이거는 경찰은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비밀이 풀려요. 이 씨가 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은 김 씨거든요. 이 사람을 칠곡에 있는 횟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성이고 의성에서 칠곡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데려가서 마을에서 한 1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칠곡 쪽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회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못했죠. 의성 쪽만 횟집을 경찰은 뒤진 거죠. 그런데 나온 겁니다. 김 씨를 사례한 트럭을 운전해서 사례한 이 씨가 칠곡에 있는 횟집에 데려가서 마을에서 18km 떨어져 있는 횟집에 데려가서 술 마셨다. 술 마시고 범행 자기 차로 트럭이 있어요. 이 씨가 자기 차로 그 사람을 태우고 가서 횟집 가서 2차까지 술 마시고 술이 떡이 된 사람을 김 씨 피해자를 집 앞에 어규에 내려주고 어규에 내린 김 씨가 걸어가는 걸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차로 추돌해서 살해하고 도망간 거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 김 씨와 이 차로 치인 이 씨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게요. 이 계획을 1년 전부터 무려 1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로 집에 모여서 계획을 짰다고 하고요. 이 씨를 피해자 김 씨한테 접근해 김 씨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피해자 김 씨가. 네. 피해자 김 씨가. 그러니까 이 씨한테 가서 야 가지치기 좀 배우라고 해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좀 친해져 봐라. 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이 피해자 김 씨한테 접근해서 아 저도 과수원 좀 하려고 하는데 가지치기 좀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접근을 하면서 그 D-Day 날. 사실 D-Day 전날이죠. 그때부터 칠곡에서 그럼 우리 횟집에 가서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그 칠곡까지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횟집을 데려가려면 괜히는 안 따라가잖아요. 김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이제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김 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찾아가요. 이 씨가.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과수원 하려고 하는데 사과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사람을 좋아한대요. 피해자 김 씨가. 승낙을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배웠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술 산다고 유인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D-Day를 정한 거죠. 그게 2월 22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휴일 날 밤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날이 23일이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D-Day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일요일이 아마 가장 높게 받는 보험금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쭉 걸어서 자정까지 넘을 때까지 같이 술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전에 보험 설계사를 했잖아요. 그 경험에 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금이 추일 날 야간 교통사고 났을 때는 최대 10배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행을 D-Day를 2월 22일 공휴일 자정 너머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D-Day 잡고 그날 7곡으로 데려가서 아우 가지치기 가르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술 한 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분 좋잖아요. 김 씨. 술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마누라한테 미리 얘기 다 들었잖아요. 술 좋아하는 내 남편. 그러니까 태웠어요. 자기 트럭에 태우고 7곡으로 간 거예요. 7곡 가서 횟집에서 술 먹이고 2차까지 가서 또 술 먹이고 데려다 준다고 데리고 가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추돌해가지고 살해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뺑소니 형태로 돼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뺑소니하고 바로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치밀하게 보이는데요. 이 차를 끌고 어디를 가냐면 낚시터에 갑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변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계획 세웠다고 했잖아요. 통화 기록 안 남기려고 주로 박 씨 여동생 집에 가서 지들끼리 모임해가지고 범행 모의했고요. 그때 이제 아내 박 씨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남편 습성을. 술 먹으면 마을이 어귀에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습관이 있다. 이런 거 범행에 좀 이용하자. 이렇게 제의도 하고 그 엄마 그 아내가 그리고 현장 답서도 했어요. 이들이 현장 답서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 딱 때릴 건지 내리막길. 그러니까 현장 가서 어디로 가 몇 시 어떻게 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디데이도 일요일 날 자정으로 실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도주로를 아마 이제 또 저쪽으로 도망가면 낚시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 낚시터를 다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어떻게 가했는지. 그런데 이때 이 낚시터에서는 최 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아마 낚시 도구랑 이런 것들을 옷이랑 장비를 다 준비해 놓고. 맞아요. 아마 그 부분을 갈아입어서 진짜 낚시꾼처럼 아마 위장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내 박 씨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사고 나는 날 집에 없애야지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친척 모임에 참석을 해요. 네. 친척 모임에 참석하고 술 먹으러 가서도 자정을 넘기려고요. 7곡에서 자정 넘길 때까지 2차까지 계속 대기한 거예요. 횟집에서 술 먹고 2차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 씨가 만취가 됐어요. 그때 이제 범인 이 씨 그러니까 내연남 최 씨의 중학교 동창이죠. 트럭 운전수. 그 사람이 차로 태우가지고 와서 평소 습관대로 마을에 하차시켜놓고 한시 40분경에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얘는 1톤 화물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 모라는 친구는 미리 낚시터서 섭외를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한 5키로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사고 난 지점에서 저수지까지가. 그때 이제 최가 저수지로 오면서 다 지리를 받았어요. 지리 보면서 검문소가 어디에 있고 CCTV가 어디 있고 이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일단은 때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내놓고 저수지로 가는 거고 저수지에서 미리 와있던 최 씨하고 만났고 최 씨는 오면서 도로 파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문소 없는 대로 해가지고 둘이서 각각 승용차. 최 씨는 승용차. 그다음에 이 씨는 자기 트럭. 사고 낸 트럭.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서 도주한 거예요. CCTV에서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요. 또 솔직히 수사진들이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보험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아내 박 씨 같은 경우는 그 5억 원 중에 2억 원만 딸의 그 계좌에 넣어두고 딸 통장에 넣어놨죠. 네. 3억 2천은 다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쪼개서. 네. 공범들한테 다 줬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2억을 벌려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보험살인을 계획했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아내는 이 돈만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게 오래됐어요. 1998년경부터 이 피해자 김 씨가 박 씨를 불륜 의심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 불륜 의심을 많이 해갖고 98년경부터 술만 마시면서 때렸어요. 네. 폭행을 좀 자주 했다고 하? 이거는 이제 피해자, 아내 박 씨의 말입니다. 피고의 얘기죠. 지금 이를테면.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월드컵이 열리던 해 2002년경. 그러니까 그 이전. 살해 사건 나기 이전에. 그렇죠. 2003년이니까 2002년도에. 2002년에 박 씨의 하루에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동생 보험설계사였던 무속인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 좀 제발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때 부탁했던 거는요. 차로 치워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속인이죠. 네. 동생이 무속인이다 보니까 가서. 그러니까 죽으라고 붓 같은 거 어떤. 장수로 거르라는 거죠. 장희빈이 막 인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해요.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생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최 씨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 씨. 그 당시에 내연남했던 최 씨하고 여동생이 계룡산 등 전국 어떤 무속인 마을은 다 댕긴 모양이에요. 다니면서 형부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헛웃음하게. 헛웃음이에요. 이건. 이게 뭐 그런 기도한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박 씨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 좀 죽게 해달라고 열심히 굿도하고 기도하라는데 왜 안 죽어. 나 더 이상 이 남편하고 못 살겠으니까 야 내가 보험금 한 5천만 원 들어놓은 거 있는데 보험금 나오면 내가 나눠줄 테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네가 좀 해줘 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럼 보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잘 알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언니가 실제로 이제 보험을 들었는지 딱 보면서 언니 이거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공휴일 날 저녁 야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잡힌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남편 죽여주면 보험금 준다는 게 2002년 8월 달에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 1년을 거의 진정했다시피 하고 거기다 이 씨까지 아까 최 씨의 동창 이 씨까지 끌어들인 건데요. 맞습니다. 이 씨는 그때 5천만 원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5천만 원 제안을 받았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혹 해가지고 동참 결정하고 지 1톤 포토트럭까지 범행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딱 2억이면 난 됐다.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입금 안 시켜놓고 자기 통장 아니고 자기 딸 딸 통장에 2억 입금시키고 3억 2천 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동생한테 계속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쪼개서 그것도 또 여동생 통장도 아니고 여동생의 차명 계좌 계속 입금을 했고 여동생은 차명 계좌로 받은 3억 2천만 원을 최 씨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정작이 이 씨한테는 5천만 원밖에 안 나갔죠? 네. 5천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2억 7천이 아마 최 씨하고 여동생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들은 다 체포가 됐고요. 처음에는 다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실 자료가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주범은 이제 아내가 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범이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씨는 4천 5백만 원 받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2억 챙기고 아내는. 그다음에 그 사례를 실행한 이 씨는 4천 5백 받고 나머지 2억 7천 5백은 최 씨하고 여동생이 나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그냥 흘려들은 얘기를 귀담아 듣고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금융보험공사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 준 사람도 대단하고요. 그걸 얘기 들은 분이 또 허투루 안 듣고 금감원에다 얘기해 주고 금감원에 얘기해 준 이유는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한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는 이거 신민성 있다고 또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경북청에다 보냈고 만약에 그거를요.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으로 안 보내고 의성경찰서로 보냈으면 이 사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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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쫑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용케도 또 경북청 미제사건 전담반에 보냈어요. 그때 미제사건 전담반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경찰서는 진짜 이런 사실 사건 다 하지만요. 너무 버거웠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장기 미제팀으로 갔다라는 건 저는 대단했던 게 이게 이미 해결된 사건이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장기 미제사건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럼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교수님. 주범 아내 박 씨는 징역 15년. 그다음에 공범은 여동생은 12년 받았어요. 그다음에 최 씨 내연남 10년. 직접 실행한 건 아니니까 제일 적어요. 그런데 이놈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실행한 이 씨 15년. 그런데 이들이 각각 나눠 쓴 돈들은요. 다 탕진했더래요 이미. 그럼요. 범죄로. 범죄했던 거. 이들 중 한 명은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려있기도 했고요. 사람 죽여놓고 행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보면서 여성 살인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사실 이것이 여성 살인의 범죄 유형에 거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맞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 우리나라에서 보통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성 살인범들 같은 경우 10에서 한 10% 정도 전체 살인의 10에서 15% 정도인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약간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여성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어떤 죄일까요 교수님. 범죄일까요. 여성 범죄. 범죄 중에 살인 말고 범죄 중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체 비율 중에. 여성의 죄명으로. 네. 죄명으로 죄명으로. 여성 범죄. 글쎄 그거 딱히 안 나오는데. 사기래요 사기. 여성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범죄. 난 청부를 자꾸 머릿속에. 청부. 청부 빼고. 그냥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전체 비율 중에. 사기. 사기래요. 아무래도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 쪽하고는 공범이 아니면 어렵죠. 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성의 살인 같은 경우는요. 남성의 살인 비율에서 공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그 공범은 남자친구이거나 가족 친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범죄도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여성 살인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다른데요. 다 거의 40세 이하 저연령이 많아요. 30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40대 20대 비율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살인범의 직업은요. 무직자나 주부가 많대요. 주부. 교수님 여기서 뭐가 시사되세요. 주부. 일반적으로 주부는 가정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가정 갈등이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남성 살인범들은 동기가 우발적 범죄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원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여성 살인범 같은 경우는 가정 불화가 거의 원인 중에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정 주부가 범행할 일이 뭐 있겠어요. 가정 불화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겠죠. 네. 일단 남성 살인범 같은 경우는 정가가 5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보통적으로 많다면 여성 살인범은 그렇기 때문에 정가가 없는 경우 가정 범죄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성 살인범에 대한 조사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비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현재는 조금씩 높아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여성 범죄들은 공범을 많이 공범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가족 범죄, 가족에서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열 달간에 참 이 사람들 생각보다는 치밀해요. 아주 죄질 불량해요. 남편을 지속적으로 죽여달라고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 무속인을 하던 여동생이 내연남과 같이 전국 방방곡국 무속인들이 있는 마을에 다 다니면서 아마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인형 만들어놓고 찌르는 짓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죽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야 내가 보험 두 개나 들어왔는데 한 5천만 원 탈 수 있어. 그 돈 줄 테니까 제발 내 남편 좀 죽여줘. 그거는 이제 기도해서 안 죽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직접 다른 범행으로 실행해서 남편 죽여달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들어본 이 무속인 여동생이 보험설 개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5천밖에 안 되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요 교수님. 이 사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내라면 전 이혼을 추진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폭력에 내가 그냥 막고만 있거나 피해자처럼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인까지 선택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5천만 원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무속인을 했던 여동생이 정말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달랑 5천 준다고 언니가 죽여달라고 했다면 형부 안 죽였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휴일 날 야간에 사망하면 10배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은 거고요. 그러면 5억 넘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여동생도 내가 볼 땐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얘기하니까 언니가 2억만 챙기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우리 준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시다 하고 내연남한테 부탁한 거고. 그 내연남이라는 친구는 또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허접하게 기도는 하루 당기는 친구였으니까 그런 놈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5천만 원의 꼬임 주기 위해서 자기 중학교 동창 장사 안 되는 동창을 찾아가. 이 씨를 찾아가서 5천만 원 줄게. 7억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자 얘기하고. 그거를 근 1년 가까이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사례교육을 세웠다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도 안 하고 직접 만나서 유의만 하고. 그러니까 전에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족 내 살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전속 살인 같은 경우도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유산 문제나 보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부모를 살해는 전속 사례가 높아지고. 또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내 살인 자체가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희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아내에 포함돼서 가족이 1년 동안을 준비를 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또 그 얘기를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술집에서 지인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최 씨일까요? 이실까요? 박 씨일 수도 있죠. 여동생 박 씨일까요? 하여튼 자기 지인한테 술채 가지고 보험금 받아본 거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기도 하고 괴롭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5년 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친구 만나니까 보험공사 근무하는 친구 만나니까 또 그 얘기를 전달해 준 분이나 그 전달받은 걸 그냥 흘려들만도 한데 그걸 또 금감원에 연락한 분이나 그 연락을 받은 금감원에서 또 지방청으로 쏴준 거. 그다음에 그 지방청에서는 수사하면서 정말 던져보는 수사했던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증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여동생 박 씨 불러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막 쳐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로 완벽하게 끝났고 돈도 제대로 챙겨서 2억 7천 5백 갖고 잘 나눴단 말이에요. 최 씨하고. 그런데 15년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속인 박 씨.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또 바로 최 씨 공범 최 씨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거를 경찰은 노리고 있다가 딱 낚아챈 거고 이거는 아주 해결되는 과정은 참 잘 맞아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하늘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사건을 보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실 아까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다 같이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이 딸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계좌 속에 그 2억 원이 아버지 죽음 값이에요. 네. 이것이 그래서 가족 내 살인 같은 경우는 정말 딸을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정말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말고 정말 여러 개 지금 계획하신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그 사망하신 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연한 기회에 얼핏 들은 얘기가 작품이 됐고 또 그 제보를 듣고 진짜 피나는 노력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한 거 그리고 추후에 이야기에 따르면 그 비닐봉지에 비닐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던 휘는 자기 부인 주려고 의성 그쪽에서는 의성이 바닷가 쪽이 아니죠? 내륙.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집이 흔치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모처럼 사과 가지치기 한 거 가르쳐주고 나니까 칠고까지 나가서 회를 접대하니까 그 몇 점을 자기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맘먹고 있는 그 안에 갖다 준다고 그 비닐봉지 몇 개에다가 회메조각을 보는 데서 쌌겠습니까? 몰래 쌌겠죠. 몇 조각 사서 주머니 넣어가지고 자기네 집 동네 어귀에 내려서 한 잔 거나하게 해서 여기 주머니 있는 회메조각 가지고 마누라 갖다 주려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그 마누라가 사주한 사람이 위해서 트럭에 치어서 비명횡사한 불행한 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사건은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이 남편도 조금 더 이 아내한테 따뜻함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랑을 표현한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물론 뭐 폭군인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이유는 없을 뿐더러 하나 꼭 붙이자면 예전에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나이만 돼도 제 나이만 돼도 아주 다정다감하게 아내한테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런 대접을 내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 형이나 내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나이 또래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 표현을 어떤 표현을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이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간만 나면 아들이건 아내건 짬나는 대로 사랑한다 고맙다 격려해 주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남자는 너무 천랑거리고 그러면 오히려 무게 떨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놈하게 모가지 힘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가슴속으로만 남자는 사랑하는 게 맞는 걸로 인식했던 아주 잘못된 것 그것도 유겨뿔일까요? 그런 부분이 작용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 그것도 보험 보험이라든지 어떤 가정 내 갈등까지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참 연말에도 교수님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했습니다.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아니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그래서 말일 날 이게 하필이면 2019년 말일 사건이더라고요. 사실 이거 의성 사건을 선정할 때 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고르려고 애를 썼어요. 가벼운 거죠 교수님 이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사건 다루는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축에 끼잖아요. 사실은 고의적으로 이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금년이 가는 마지막 장에 아무리 대한민국 살인사건을 우리가 취급한다 해도 너무 좀 하드코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전히 가겠습니다. 강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겠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한마디 표현을 자주 했다면 이건 좀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연말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따뜻한 한마디 가족한테 말로 못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지나 카드로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갑자기 제가 어떻게 보면 전화해야 될 사람들 가족과 제 친지 지인들한테 어떤 감사의 말 한마디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019년도는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가 아마 몇 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쥐띠 애죠. 그렇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시기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 20만 남짓 되시는데 20만 남짓 되시는 분들만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돈 많이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감기 걸려서 좀 빌빌해요. 아주 건강하게 내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만나서 여전히 또 강력사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도 강력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많아요. 그리고 내 고chair mucho tim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